공병호 TV의 공병호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수사에 착수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주류 언론은 입을 다물고 있고 선관위는 분류기, 제어기, 제어 컴퓨터 같은 중요한 증거물에 대해서 의도적인 인멸과 같은 그런 인상을 심어주는 또 법원은 개표소에 사용되었던 핵심적인 전자장치들의 증거보전에 소극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절로 이게 나라인가?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그 대한민국이란 나라인가? 라는 그런 말이 수시로 튀어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개표장의 정보를 어디로 보냈는가?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제보자의 발언 가운데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 부분입니다. 첫째, 이번에 사용된 LG 노트북 글랩 모델의 HDD는 한 개뿐이며 투표지를 읽고 분류한 모든 데이터의 횟손 및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어딘가로 실시간 백업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사실을 이번에 분류기를 납품하고 전국의 54명의 인력을 파견해서 운영을 담당한 한털 시스템으로부터 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장은 어딘가로 실시간 백업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사실입니다. 백업 데이터를 어디로 보내냐? 그것은 정상 경로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서브로 보내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투표지 분류기를 검증하면 사전 투표지에 찍힌 QR코드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 센서 장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노트북을 확인하면 비공식 프로그램 설치 여부 및 화웨이 중계기와 무선통신을 한 와이파이 사용 여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용의 물건 가운데 하나는 투표지 분류기를 검증하면 QR 내용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센서 장착 여부하고 그 다음에 노트북을 확인하면 비공식 프로그램 설치 여부 그리고 화웨이 중계기와 무선통신을 한 와이파이 사용 여부를 검증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따라서 노트북을 검증하면 백업 데이터 전송 경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노트북을 검증하면 백업 데이터 전송 경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트북을 다 이미 없애버렸다면 백업 데이터 전송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도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선관위 내부 관계자의 정언은 그동안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제기해왔던 의혹들이 상당 부분 사실로 판명될 가능성을 현재하게 높이는 그런 정언입니다. 분류기는 단순한 분류 기능만을 담당하는 기계장치가 아니었다. 이것은 선거관리비원회가 입장을 펼쳐온 것과는 전면적으로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분류기에 섭득된 사전투표용지에 관한 정보들 QR코드 활용이겠죠. 이런 정보들은 당일 투표용지에 관한 정보들이 선관위의 중앙서브라는 정상 경로를 향하는 것과는 별도로 화웨이 중개기 등을 거쳐서 사전투표용지에 관한 정보는 이른바 조작서브라고 불리는 백업서브라고 불리는 곳을 향할 가능성에 한층 무게를 두는 그런 정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작서버 일명 백업서버에서 한 번 조정된 한 번 조작된 값이 혹은 데이터가 혹은 통계치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앙서브로 향하였을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도록 선관위 관계자의 발언이 힘을 대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것은 바로 추출액 방식입니다. 당일 투표지는 정상 경로를 통해서 중앙서버에 수집되고 집계되지만 반면에 사전투표지는 또 다른 경로인 조작서버를 경유해서 중앙서버에서 수집되고 집계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당일 투표용지는 정상경로로 갑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용지는 QR코드를 인식해가지고 다른 경로 완전히 다른 경로인 그런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화웨이 중계기를 통해서 조작서버를 경유해서 그 다음에 바로 선관위의 중앙서버로 수집되고 집계될 가능성을 아주 강하게 뒷받침하는 그런 정언이었습니다. 또한 분류기를 제어하는 목적으로 사용된 제어 컴퓨터 혹은 제어용 컴퓨터 LG 글램 노트북에는 비공식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 기능이 현재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속속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낸 개표상의 미심쩍은 상황 개표상의 의심스러운 증거들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미심쩍은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불이익을 주는 혼표현상 다시 이야기하면 2번표를 몇 장을 1번표로 바꾸는 현상이나 두 번째는 유독 2번만 무효포를 늘리는 그런 분류기 차원에서 가동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였을 가능성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제어용 컴퓨터는 분류기를 작동한 이후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이후에 계속해서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정언이 내부고발자로부터 나왔습니다. 내부고발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개표상황표에 표기된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수를 알기 위해서는 메인서버와 무선통신을 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구 선거인수가 인쇄된 개표상황표가 투표지 분류기가 메인서버와 무선통신을 했다는 바로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정리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유권자들의 의혹 제기와 가설 제기는 거의 사실로 판명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검찰이 나서야 할 시점이지만 특히 개표소에 사용되었던 기기들을 서둘러 포맷해버리거나 정거 보전에서 누락되게 만드는 그런 정거인멸형의 등이 관건이 관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크게 우려하게 됩니다. 의혹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아주 말끔하게 의혹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정거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또 의혹의 대상이 되는 모든 그런 전자장치들에 대해서 엄정한 객관적인 그런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서두르고 또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임을 강조해 두고 싶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채널 이름을 공병호라는 영문이름 g-o-n-g 공 그리고 병호 b-y-e-o-n-g-ho를 누르시게 되면 공병호TV라는 영어방송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독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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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